안녕하세요. 메라바. 과거 많은 남자 임페럴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치미시 켈레르 초골란 아담 임페럴마스터 더굴리. 오늘 승급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에 가족여행으로 터키를 신청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골프하다가 골프 공원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10년만에 오늘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터키 방문해서 여러분을 뵈니까. 오늘은 터키 갤립시즈의 결혼인데 전부 영화배우같아요. 헬캐스 오윤주 기비 결혼이요. 필름 오윤주 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못 온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오윤주 전이야 다 엘캐스 결매디니 심디 피시만 홀드. 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척 두이글란든 헬캐스 척 두툴 글루 기비 왜 포지티브 두시 아니 인싼 기비 바나 결디. 오늘 승급하신 분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전부 임페리얼 되실 분들이에요. 왜 부균 스진 스피치 코누시마이 딘네딤 헬캐스 임페리얼 올라작 인싼 기비 바나 결디. 오히려 제가 열정을 받고 갑니다. 벤 스진 에너지 알릴돈이 오름. 오케이. 앞으로 여러분을 자주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단성 다 슥슥 스진의 결심에 소즈베리얼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의 임페리얼 승급식 자리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균 스진 헬캐스 진 임페리얼 헬캐스 임페리얼 쿠툴라마 사안에 있어 네카다르 규제. 오케이. 명강사는 명청중이 만든다고 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이라고 생각하고 웃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미국에 계신 두님께서 한국에 아메이가 시작하니까 아메이다 내 인생을 걸어라 라는 편지와 카다로그를 원했습니다. 저는 36년 전에 미국에 계신 두님께서 한국에 계신 두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장남이 잘되어야 가문에 흥한다는 풍속이 있습니다. 한국은 장남이 잘되어야 가문에 흥한다는 풍속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장남을 받들어 모셔요. 오늘의 임페리얼 승급식은 제일 먼저 가진 두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입니다. 그 누나가 저에게 제 사업을 실패하면 도와주고 또 집도 사준 누네미였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 사업을 실패하면 누나가 또 목에 살리겠지. 왜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수 있다면 이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33년 전에 아메이 물건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우리 아토미 보상 플랜을 얘기하면 한 라인마다 판매사를 유지하는 라인을 1, 2, 3, 4, 5, 6, 7, 8, 9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토미 가전치 플랜을 얘기하면 이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9년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9년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50만원을 했지만 50만원을 했으면 오후 7단을 했으면 다시 1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조금만요. 이 분의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물건 값이 오르는 거예요 55만원짜리가 88만원, 108만원, 129만원 계속 오르는 거예요 또 수상을 사려면 한 달에 20만 포인트 약 50만원어치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6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바이너리 마케팅이 다가옵니다 15년을 브레이크오이 라인을 많이 해야 성공하는 사업만 하다가 두 줄만 해도 월 1억 이상의 돈을 벌인다는 그 얘기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알아듣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고 옮겼는데 가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가입비가 200만원이 있다 보니까 회원 등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월간 유지가 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멤버십이 늘어날 때마다 20만원을 제가 유지해 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헬 위에 얘는 위에 갤디데 어느 악티플라션을 벤 할 에트맥 소른다고 하더라도 진짜 족소를 난데요 근데 제가 옮길 때 잘못한 게 제품 검증을 안 하고 보상 플랜만 생각하고 갔어요 아마 이 시너지의 마케팅 플랜은 인절레면된 마케팅 플랜을 인절레면된 마케팅 플랜을 인절레면된다 그때 시너지가 또 나타나요 여기다 시너지 측더 시너지는 가입비가 90만원 밖에 안되더라고 시너지 대비 시너지 측더 월간 유지도 18만원 밖에 안되더라고 월간 유지도 18만원 밖에 안되더라고 아일럭 액티바션도 16,000달러 다 우주 수이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월간 유지도 18만원 밖에 안되더라고 잘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여기 애터미하고 있겠죠 얼마나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 그때 또 유사나가 또 나타납니다 왜 유사나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는 제가 미국의 유타드 솔렉시티까지 갔어요 통역관을 대동하고 한 대여섯 회사를 다 방문했습니다 왜 아일럭 액티비 시너지 잘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유사나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왜 코레이던육 소원을 올라가 유사나 오 시너지 잘 됐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올드모 얼마드모 쓰지 아 17년 반만에 누나가 사준 집 없어지고 부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온예디 세네 쏜 라 아블람 베니 미쯤 알듬 야니 에브유 가입했댐 왜 쏜 라 방카다 크레디 체케메임 빌이 올듬 그리고 통장이 압류됐어요 왜 벤님 야니 방카 해석은 다 블록월드 아 그래서 결단합니다 오지 된 카라르베르 뎀임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 군대 쏜 라 아슬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기름이여 그리고 이 도구 너는 절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없어 왜 덕울리 센 야니 히치 빌리자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바샬르르 올라마스 아 그리고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오지 된 마실르 빌 이쉐이니 길이듬 3개월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오르다 위치하이 촉찰되셨음 그때 그 직장의 상사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날 불렀어요 오 실케틱이 벤님 유스터비에 올란 비르쉐이 기시 베니 차르드 오다마겔 똑똑똑 깃댐 똑똑똑 오픈돈 카페 아치템 딱 들어가니까 길이듬 화장품 세트가 테이블에 딱 있는거야 오는 마사유스턴드에 코스메틱 세트워드 이 분 다단계 시작했나 어 벤 두신들 아 네트워크 마케팅 바실나무시 응? 아니나 달라 에템이 에템이 사업설명을 시작하는거에요 오 아템이 이시수름을 바실나물나 제가 팍 닫았어요 벤 갚았음 나 이제 그런거 안해 벤 분다 벤 분다 야품이요 야품이요 앨득 그 탁 나오는데 왜 찍듬 어 그냥 나가면 잘릴거 같아요 아마 원래 찍을삼 오 이시단 벤이 치카르타자 뒤에 두신듬이친 화장품을 들고 나왔어요 오 코스메틱 알릅 찍듬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그래서 집에가서 우리 딸을 줬어요 왜 에베돈입 그즈마베리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써 안되네 소일레메 사지생쿨란 응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또 시작했지 그즈디얼끼 바밤 이네 바실나물무 너 뭐야 내 아프였슨 너너너너넛 하일하일 바실나물드 근데 한달 후에 우리 딸이 세계를 주문받아온거에요 엄마 빌라이소나 그즈미 위치탄에 시파리샬룹 갤디 하아 아빠 이번 회사는 물건이 좋으니까 열심히 해봐 그즈디얼끼 바밤 부균 아이 심디키 시리켓 유륜촉규젤 스크찰륵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저는 야단을 쳤어요 벤 그즈마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라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라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라 불쌍 아 근데 매일 집에만 가면 그 세계를 달래는거에요 아마 에베도는 이제 그저 위치탄에 내려야 돼요 위치탄이 바나베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에터미를 알아버렸어요 오 유치탄에 오늘 세티 알마기찜 매주불 아토미아 기띔 오늘 알마기찜 푸우우우 하하하하 푸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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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내가 17년간 찾던 회사가 나타난거야 오 유치탄에 보인자 오 가더라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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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막다이든 오 시리켓이 부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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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하지말래요 아클로 까팜 지어버리기 가슴은 알아봐 아마 유래임 지어버리기 다 알아시트리니 하지마 알아봐 하지마 하지마 잡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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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가 이겼어 아라바가 아라바가 이겼어 아 아마 부우 카잔 드 얍 카잔 드 그래서 여러분처럼 세미나장에 오게 됐어요 오 이제 시즌기비. 별로 세미나를 들으듬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길파크는 대시 디네드 떠났어 니 네드 제가 17년간 다섯 번 막으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진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는 회사만 있다면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두 번만 떨면 돼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사는 사람? 좋고 싼 데서 한 번 떨어야 돼 갈리텔리? 아마 우주스 올든단 빌리케레 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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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는 데서 또 한 번 두 번만 떨면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떨래요 가슴으로 우리 사업은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다 제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써본 감동을 전하는 거고 보상 플랜의 숫자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다 저는 세미나 참석한 그날 초보자 스피치 시간에 나가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나 오늘 돌아가면 사표를 쓰고 한 번 더 해볼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에베도는 이제 이제는 이스티파이 되참 그리고 빌케를 다 내내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사표를 쓰고 왜 아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말아살아싸 왜 벤 오노 시리켓댄 측흡 단어듬 헬켓에 겔책 오르타야 측댕 뭐 한번만 더 해보자 밀케레 다 야팔름 아 그런데 아무도 안하는 거야 아마 히치킴스에 갓들며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카탈로그도 없어요 카탈로그다요 홈페이지도 없어 웹스테스다요 아 제 여동생 지금은 임페리얼인 이혜정을 본사를 데리고 왔어요 카탈로그다시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들을 해적 리우 벤 시리켓댄 메르켈지네 이혜정 리우 벤 시리켓댄 메르켈지네 이혜정 리우 벤 시리켓댄 메르켈지네 이혜정 리우 벤 시리켓댄 근데 간판이 없어 아마 오피스에 갔댐 타벨라다요 하하하하 4층 입구에 에이포 용지에다가 애터미 본사 싹 쌓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탁 사인을 받았어 오지된 칼데시인 벤이 델리 하스탄에 벤이 곁을 매겨진 아일레덴 임자할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그 후 한 3년 이상 제 파트너들은 아무도 본사를 가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지된 벤 일크 데프 어느 교육된 손으로 위치세 내 보인자 벤 킴 세이 아톰이 메르켈지에 교투로 매입 하하하하 본사가 어디냐 그러면 뭐하러 거기 가냐고 갈 필요 없다고 벤 메르켈지 교류맥이 스티어로 디엔 넬이 세이 아 개네 교육 네데네 기도 였습니다 하하하하 우리 회사는 창업하고 5년 만에 첫 간판을 단 사무실을 세운 회사에요 지금 시리켓댄 이시바실라이 배시를 쏜 라 도르 시킬데 타벨라 하지만 저는 하나도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벤이 미친 온날 히치 벤이 미친 쏘룬욕도 그래서 저는 제 서울을 떠나 내 고향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벤 캔디 마일레이 마일레다츠급 미르켈의 기띔 가사바의 기띔 시골에 갔더니 너무 잘되는거에요 오라이 기띔데 이시초기 일레를 띔 그분들은 원래 카다로그가 없고 원래 홈페이지가 없는줄 알아요 그러니까 온날 웹스테스 내어드누 빌미요 카탈로그 다 빌미요 온날 그러니까 너무 잘돼 오시대 이시초기 이기띠 하하하하 또 한쪽 나라는 한쪽 라인은 제주도라는 섬의 가사였어요 왜 바시카 빌리콜리세 제주 아다스디에 빌리아다야기띠 오라단 콜 아칫듬 잘됐을까요 안됐을까요? 이 올드모 올마드모 시즈제 뭐 너무 잘되는거에요 초기 이기띠요 오라다다 이시레를 섬사람들은 카다로그가 원래 없는줄 알고 홈페이지가 원래 없는줄 알아 아다다키 인싼날 웹스테스 빌미요 왜 카탈로그 올마르 올드누 빌미요 온날 그래서 제가 1년만에 스타마스터가 됐어요 오시대 뱀 비르세네 이치인데 스타마스터를 올드누 워우 그리고 월 천만원에 수입을 올리게 됐어요 왜 아일럭 야클라식 오움빈 돌라를 갤리르 사이 볼드누 그때가 제가 가장 떨릴 때였어요 오 도넴 촉 헤이지 안만드누 17년간 그렇게 원했던 월 천만원을 에텀에서는 1년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예디세네 보인자 아일럭 오움빈 돌라를 올리시마 오카다르 이스테디임 아마 아텀이되 빌르세네 이치인데 올리시딤 아 그리고 제가 2년만에 로얼마스터가 돼서 월 2천만원을 벌게 됐어요 이치세네 쏘라 로얼마스터 올드 아일럭 이리미빈 돌라라 카자 마이 바실라드 오우 오우 그리고 5년만에 저는 5천만포인트 5천만포인트가 매일 맞는 첫번째 사업자가 됐습니다 왜 아톰이되 일크 키시올라라 배시세네 쏘라 균육 엘리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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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비측한 일크 키시올드 오우 그리고 7년됐을때 일본에 갔을때 오토로 크라운이 됐어요 왜 예딘지세네 대 오토 크라운 마스터로 올드 그리고 10년만에 임페리얼이 됐습니다 왜 온세네 쏘라 임페리얼 마스터로 올드 제가 7년반 동안 크라운을 오토로 유지하고 있어요 벤신디 예디부축세네 보인자 오토 크라운 마스터로 대바메디오름 심데카다 오우 자 17년간 다섯번을 실패한 이도군은 온예디세네 보인자 베시켈레 바샤르스의 오 타드의 교랜 더굴리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예테넥 글리 인싸모 예테넥 스즈 인싸모 못난 사람이에요 찌질이 못난 사람이에요 예테넥 글리 인싸모 역사 예테넥 스즈 인싸모 저는 진짜 찌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예테넥 글리 인싸모 예테넥 스즈 인싸모 근데 왜 이렇게 성공했어요? 암만 네덴 바샤르월드 에테넥을 만났기 때문에 예테넥 글리 인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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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분단듯이 다 히츠스에 베이비역 바샤르르 올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오케이? 안나듬으면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빨리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농부가 농사를 짓을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또 얼마를 거둘 것인가? 얼마를 벌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OK! OK! 자, 에텀을 통해서 얼마를 벌 것인가를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겠다 이제 아톰이 알아듣릴래, 내 가다를 가져나 작슨 어느 가라드베리? 자, 오백만 원 벌어요? 천만 원 벌어요? 시즈 메살라, 베시빈 돌라를 가져막이 쓰였슨, 여다 온빈 돌라를 가져막이 쓰였슨 자, 오천만 원 벌어요? 일억 벌어요? 여다 엘리빈 돌라를 가져막이 쓰였슨, 유즈빈 돌라를 가져막이 쓰였슨 왜? 슈퍼드림! 노 프로블럼! 큰 꿈을 꿔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재정적 자유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나만의 사업을 원하시는가? 캔디메 아이돌란 빌이 이시사에 비 올막이 쓰였슨? 그 다음, 뭘 타임 리치에 왜? 자유로운 시간을 원하십니까? 다 파즐라 자만, 엑스트라 자만은 또 개인적은 성장을 원하십니까? 왜? 키셀 겔리시메 이슈요? 또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야다 바시카키 씨의 야르드 매트맥 이슈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이 야르드 맥디 이슈요? 프렌드리시 도스트룩 또 리타일, 은퇴를 원하십니까? 야다 에메클리 올막이 쓰였슨?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성립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아홉 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오케이? 자, 제가 아까 푹 떴다고 그랬죠? 다 엔젤 소일레딘야 푹 올라가자고 어차피 쓸 생필품이 좋고 싸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된 역사가 아메이가 195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실란 것이 엠웨이 빈도쿠주스 엘리도쿠주스 이른다 바실라든 현재까지 63년 동안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회사가 있더라 없더라 현재까지 딱 한 회사가 있어요 현재까지 딱 한 회사가 있어요 현재까지 딱 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에요? 네레스 오라스 에타미 에타미 자, 좋고 싸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재구매하던 회원이 제품에 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갈리텔리 왜 우주스 있세? 데크라르 데크라르 알리시 베리시 올리오 왜 어떻게 디질레르 알았은다? 기르심지 치크요 제품에 반한 사업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특히 유륜의 베넨 기르심지 이세 오이시덴 패스 애티미야죠 오케이? 안나든 뭐 자, 여기 제품이 사업자를 만들어주는 유륜 기르심지 위에 이 아프요 앤디 아, 네네 그 말만 해도 성공하는거야 나 이제 부누스 오일리스에 바시아를 올라가서는 수 있어 오케이? 안나든 뭐 자, 여기 계신분 중에 아람흐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크 대파의 아판 엘칼들은 크으으으으으으 이 분들이 문제에요 은가를 쏘르르 인산 날 에터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감동이 없으세요 아터미도 그땐 탄주냐는versalah 쁘 욕 오는 날 욕먹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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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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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시간이 걸려요 오. 증명 얼마나 카드사 말해주세요 잘 BuenosADA 근데 오늘부터 떠세요? 아마 부균덴베리시지 대야푼 오케이? 안하든 뭐 자 그렇다면 애터미가 진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냐 이거 오자만 아톰이 결직된 갈리텔리 유륜 우주 사티오 한국에 가장 강력한 공식 집단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애터미 제조원가가 47.2%라고 보호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경쟁사인 아메이사가 37.8%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공산품을 모두 통틀하셔도 제조원가가 47% 되는 회사는 애터미 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 가지고 성공 못한다면? 애는 부위륜일레 바샤르르 올라마스산으스? 말이세요? 오, 만득놈음? 에? 그러니까 푹 떨어야 돼 오, 이제는 툭, 똘말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푹 떨려요 왜냐면 네덴 15년 전에 온베이산에 애터미를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이 신용불량자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가입비 월간지를 없앤 분이 신용불량자였어요 전 세계에 관계가 이렇게 기르시 주인들이 되요 아이를 각티바셔요 이 아판 오실 케이트 쿠란 김 생긴 아담 데일디 몇 년 동안 사무실도 없었어요 왜 밀카시 쟨에 보인자 오피스다 욕도 당연히 간판도 없죠 오이지덴 타벨라다 욕 카타울도 없고 홈페이코 카탈로그 욕 웹스테스 욕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거예요 오이지덴 오 다 뷰익들 오 오 한길밤 제가 브레이크 라인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하다가 두 줄이야 못하겠냐고 봤지만 가입비가 있는 한 무한단계 무한무적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초콜릿을 사용할 때 익히콜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런데 이 익히콜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가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회원 등록을 합니까? 어떻게 무한단계가 되냐고 무한단계로 내려가야 무한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비와 월간료가 있다면 여기 단 한 번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데 가입비와 월간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회원을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가입비와 월간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회원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회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하루에 100명을 만나자고 하고 필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애터미 아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톰이 다녀오면서 소울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오케이 하루에 100명 오케이 근데 유즈키 씨 안나듬어? 자 그러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강의 못하세요? 내 밑에 강의하고 싶어서 애터미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물건을 못 파십니까? 나한테만 팔면 돼 내 밑에 물건을 안 팔면 밥을 굶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바라노즈 욕 뭐 노 프라블럼 서른 욕 우리 회장님 신흥불량제 저기요 그루즈스다 바라스 욕도 자 우리 회장님께서 첫 사업 설명을 17명에게 했어요 한길파크 일크 이시수노무 온예디키 씨 오는 데 압드 아 근데 그 17명이 모두 신흥불량제였어 아마 온 온예디키 씨 헵시 아이는 두릅니다 야니 방카 해삽 나를 불러골란 이산날 음 노 프라블럼 노 소른욕 내 밑에 부자가 나와 자 여러분 공부를 못하셨나요? 야니 오쿨다 이 부안 알람하든 뭐 노 프라블럼 서른욕 아 우리 회장님 공부 진짜 못했대요 신규 비진 크루즈스다 쪽 오쿨 부안의 육색대일드 자 애텀에 초등학교 나온 크라운이 4명이 있는데 아텀에 사제 일크 오쿨 오쿨 구현 크라운 도르트키 씨 왈 그중에 세사람이 제 파트너야 오 도르트키 씨 대 위치키 씨 배님 파트네림 하하하하 오오 아 김성심 크라운은 김성심 크라운은 김성심 크라운마스터 이 단계만에 공학 박사님이 나왔어 이 기 세비에 댄스원이라 빌 독토르 측도 오라야 유엘내리 그 학벌이 박사로 승격했어 전키 오 일코쿨 매줬누 아마 오늘 할텐데 야니 독토르 갤디 진 오늘 세비에 독토르 세비에 측더 학벌도 누적되거든 전키 비즈니스에 에이팀 세이대 에 스릴스 빌리틀이요 오케이 하하하하 아 나도 뭐 하하하하 여러분 성격이 아주 급하십니까 시즈 초 아젤레에 대한 빌 카렉테리 사입미스니스 노프라블럼 쏘룬욕 내 밑에 아주 느려 터진 사람이라고 베니 말 틈다 초 아악 야바시키다 인산나르 기레제 아 여러분 성격이 아주 못했습니까 야니 시즈 칼리테리 초 교투 뭐 교투올란 인산나르 뭐 노프라블럼 쏘룬욕 내 밑에 천사가 나와 엔젤스 베니 말 틈다 멜렛 기레제 스폰서 잘못을 다 감싸줘 스폰서는 툼 하탈라 처음 툼 교툴리 오 카파티요 오케이 안나든믄 으흠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으면 기르시 유지 렛의 아일릭 액티바이션 역사 무한단계로 내려가다보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분이 양쪽에 나오면 성공하는거죠 엘 원래 올란 인산나 시즌이 이 기콜다 치칼서 바샤를 올드누스 오케이 안나든믄 자 17년간 다섯번 망한 이동우가 애탈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센에 보인자 베시켈레 바샤를 스즈 올란 더 굴리 나슬 바샤를 올드누스 제 교수테라며 있어요 여러분 저는 현재 전세계의 파트너가 약 530만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배님 알텀다 위에 베시 밀리언 키시와 한국에 약 180만명 정도 회원이 있어요 코레도 약 클라식 1밀리언 세키 주즈빈 키시와 대만에 약 80만명이 있습니다 왜 타이완다 세키 주즈빈 키시와 또 러시아에 약 50만명 이상 회원이 있어요 러시아에 약 500만명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16만명 말레이시아 16만명 캄보디아 14만명 우즈베키스탄 14만명 우즈베키스탄 14만명 카자흐스탄 14만명 기타 나라에 약 140만명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대만에 딱 두 번 갔어요 러시아는 오픈싱 날 딱 한 번 갔어요 러시아는 오픈싱 날 딱 한 번 갔어요 러시아에 아칠론 시다필을 갔어요 말레이시아도 오픈싱 날 한 번 갔어요 말레이시아에 아칠론 시다필을 갔어요 우즈베키스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은 휴치을 갔어요 카자흐스탄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회원이 많이 늘었을까요? 어머 네던베님 할텐데 북카드리에 와 왜? 네던베 무한단계 무한노장 무한노장 오케이 안나도? 오레이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베님 예테님 히치요 그냥 진짜로 알아서 알아서아 외친거밖에 없죠 사드제 갤체이 갤디 하하하 한번 따라해보세요 써봐 대네 대네 알아봐 아라시들은 해봐 yap 오케이 세 마디만 하면 돼요 4억만 포인트가 뜹니다 4억만 포인트가 뜹니다 4억만 포인트가 뜹니다 밴 해리균 해리균 균류 돌투유즈 밀리언 pb 쏠다 치크요 우측은 12억 포인트가 뜹니다 사이즈의 다촉 1발리알 해리균 무한단계의 무한도적이 가입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야니 쓰늘쓰 되니고 알아서 왜 기르시 쥬레티 역사 아일르크 액티바이션 역사 이렇게 해서 별로 올리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아마 밴 분우 해리 교류음 다 그 수염 우리 회사는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밖에 인정을 안해 전교시키 팀이 사이즈 엘리밀리언 엘리밀리언 pb에 가다르 바나바라베리요 항상 기분이 안 좋아 오이덴 유지리어로 분우 교류자마 아 이거 바꿔야 되겠죠 분우 대시드리맥 라즙돼일 미 오케이 하하하 대시드리맥 라즙머 분우 하하하 아 제가 진짜 항상 그 자랑스러운게 있어요 밴 해리자마 오늘 두드리듬 비리세이와 아 저는 로얼마스타를 110번 유지했습니다 밴 로얼마스터 심디에 카드를 유지 온 캐리 압듬 약 4년번 왜 돌세네 쏜다 근데 이때는 크라운이 없었어요 오자마 크라운 욕두 아니 아톰이 돼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오 나오나 하하하하 그리고 크라운을 167배 유지했어요 크라운 마스터를 유즈 알트머스 예디캐리 압듬 심디에 카드 아 현재 7년째 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11살이 됐어요 올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나는 어떻게 변했어요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제 1년 소득은 17억 7천만원입니다 저는 이 소득을 11년째 타고 있어요 벤 부는 지금 온 빌리스네 보인자 해를 부카다르 카자는요 오케이? 찌질이 못난 내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태는 이 시즌에 올라온 벤, 히치 대이시면 돼요 벤 써봐! 알아봐! 해봐! 이제 부위치 주물래, 되네, 인절래, 얍 그 대신에 항상 웃어야 돼 하하하하 웃어야 돼 아마 부는 아파르기엔 수렉, 헤르자만 귤 맥라즈 하하하하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하하 우는 거야? 자, 헤르케스 빌리키우치 대디자만 귤 렐림 하하하하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세운 그 큰 꿈이 가입비와 월간이 없고 좋은 물건 싸게 파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왜 웃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웃기고 있는 그 꿈이 길이 시즐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압티바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없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웃기고 있습니다 아, 믿습니까? 믿는 분 손 들어봐 미난한, 미난한 엘칼들은? 우와! 자, 그러면 보자만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스폰서님 스폰서님 아, 나 미치고 싶은데 벤 델리올마 기스트여름 안 미쳐져요 아마 델리올람여름 왜 안 미쳐질까요? 왜 델리올람하소? 왜? 왜 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암마드이치 오케이 좋고 싸고 가입비 없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륜 우주스이세 왜 기르시지지 디옥사 헤엘케스 바셔를 올려요 여러분의 꿈이 100% 이루어지는데 왜 안 미치냐고 스진 하얼리니즈 유즈 데 유즈 결책 레스티리제 세리된 이 사람을 임시 나 미쳤다 손 들어 봐 미쳤다 벤 델리올듬 뒤에 내의 일핥을 오우 오우 만약에 안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에헤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يع니 배실랑그채 돈매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거야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이 꿈만 이루어진다면 팍 떨리는 그런 꿈을 적으셔야 돼 슈퍼드림 큰 꿈을 적으시고 이루어진다면 미치는 거 아니야? 델리올라졌어 오케이? 오케이 자 미친 다음에 델리올라졌어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느냐 델리올라졌어 내 야파라삼 나슬찰르실삼 흐즐르 성공은 분명히 하는데 이왕엔 빨리 성공하자 아마 흐즐르 야파라삼 다 이대일미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익히탄의 초가 왠올라 부는 이침 스몰드림 큐축 하얄 꿈이 작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하얄리지 큐축세 세미나 세미나 하는 것도 문제고 세미나리 카틀막 다 소른 제품 전달하는 것도 문제고 유륜 테슬리 매트맥 다 소른 세미나 하는 것도 문제고 세미나 헵시 소른 슈퍼드림 유가야 노 프로블렘 프로블렘요 여러분이 진짜 월 1억을 번다고 확신을 하시면 에리씨즈 아일르 유즈빈 돌라를 가져라 빌리오르선 너나 해 센압 너나 해 센압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나 써 야 바나 소일레메 센쿨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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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대 안 나든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 특유 시즈 어느 교류요? 백교래미요 오지도 안 남아든 심대 안 나든 하하하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 미팅 노 석세스 베라베르 소일레님 노 미팅 노 석세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의 최고 원칙이에요 원칙 부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케이르드 이런 세미나에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베라베르 토플란트라라 야니 시즈 뭍들라가 결맬레스 왜냐면 네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은 이 세미나와에서 모든 걸 갖춰서 리더가 되거든요 전교 시즌 다이 올란 인사날 베레 세미나를 내린된 야니 갈리시오 내 좌우에 세미나에 참사하는 리더가 계속 늘어나야 내가 뭘 이럴 걸 볼 거 아니에요 베냄이 안 합니다 베냄 파트넬들이 부 세미나를 같으러서 베냄 유에 빌리리 센타 미팅 원 데이 석세스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에이틴 메르케즈 토플란트스 왜 원 데이 세미나일 석세스 아카데미 무틀라카시스 카트 아셨죠? 안내드렸으면 자 오늘 아까 강사분이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셨죠 성공의 8단계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첫째가 슈퍼드림을 꾸고 먼저 결단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이쿠아를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키즈 아나탈이 헤르균이 아픈 말로 이었어 어느 카라를 놓을 말로 이었어 이게 일일 목표예요 일일 목표 첫번째가 책을 매일 읽자 세키즈 아나탈이 기타복음악 헤르균 하루에 15분 군대 온베시다가 성공 서적을 읽는 거죠 그래서 바이샤르의 일길래 온난 기타복음악 헤르 어려울까요? 소름은 월 1억을 버는데 아니 아이다 요즘인 달라를 가자나 빌리라 노프라 블라 소름요 자, VOD를 하루에 하나를 듣자 균대필의 비디오 잊을라며 또 이런 미팅도 미팅도 썼어요 네번째가 제품 에톰이 어 어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다 써보자 아톰이 유륜 내리키 예니 맞아다 네 사타라스 헵시니 쿨란할름 대네일님 한 가지 써본 사람하고 열 가지 써본 사람하고 누가 빨리 성공해요? 저게 빌의 유륜 쿨란한 온탄의 유륜 쿨란한 한 개씩 다 허슬릅 위에 빌릴 열 가지 써본 사람하고 여기 몇 가지나 있어요? 한 60, 70 자, 60가지 다 써본 사람하고 누가 빨리 성공해? 온탄에 쿨란한 일래 아톰이 튤뮤를누 아톰이 튤뮤를누 쿨란한 한 개씩 다 허슬릅 위요 오케이 우린 써본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정규 비즈 미시미스 쿨란 듯한 써본다 온은 히스윗 악타르마들 제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야 야니 유륜 빌기 악타르마 이시데 일부 그 다음에 써봐 하고 얘기하는 거 내 인생 나라 센데 대 비즈 디오르시 써본 감동을 전하니까 쉽잖아요 야니 쿨란 듯한 써본다 내가 어느 악타르마 이시데 초콜라이 그리고 해봐 내 센데 얍 쉽죠 콜라이 되니 오케이 하하하하 스폰서에게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왜 혜리균 스폰서로 아리올스 스폰서로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매되메 스폰서한테 어디 있냐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아마 스폰서라 심지네를데 쏘르마현 스폰서가 집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폰서는 에브데 디네 디네 빌릴 하셨죠? 안 하다 하하하하 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짓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칭찬하는 거 왜 재밌되게 인사하는 날 해라자마 귤레렉 야니 셀람 소일레인 왜 온 나를 업윈 자 이 여덟까지만 하면 성공한대 고요 에키스탄에이 해라균 야팔사 파샤를 올라빌리 쉬워요 어려워요 쪼르믔 콜라이미 월 1억 버는데 너무 쉽잖아 아이는 요즘 인돌라를 가져나 빌리스 분의 야팔사는 오케이 자 성공의 8단계 워이크와 이 두가지는 여러분이 배운데로 실천만 하면 되는거에요 구우스 파샤르는 세키즈 아드부에 세키즈 아나탈 나슬 외랜디 세 오나교래 야니 하얗게트게 치티자만 헬케스 파샤를 올려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니 대리스미우 카파트마기 스티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증거를 제가 오늘 제시할거에요 벤 첫 사업 설명을 열일곱 명을 모아놓고 하셨습니다 한길파크 온예디 기시 일크 이시순온다 온예디 기시 카틀드 그들 모두는 신용불량자였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결과가 생겼네요 제가 했던 아메이 하이리빙 렉서 시너지 유산에 뿐이 아니라 63명간 출발했던 모든 다당규 회사 중에 회원번호 1번부터 17번이 살아있는 회사는 없어요 아톰이 온예디 기시된 온예디 기시된 온예디 기시 하얼라다 악티프 애터미는 11명이 살아남았어요 아마 아톰이 온예디 기시된 온예디 기시 하얼라다 악티프 진짜 떨리는 이거에요 부결책된 빚이 두루루루 아파한다 그중에 6명이 임페리얼이 됐어요 왜 온예나를 알았은다 알트키시 임페리얼 마스트로 올드 우와 두명이 크라운마스터 익히키시 슈완 크라운마스터 두명이 로얼마스터 익히키시 로얼마스터 한 명이 스타마스터에요 빌키 스타마스터 이거는 기적같은 얘기에요 부 무지제들 제가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벤 소일레딤 이하니 아톰이 대 바샤러스 무지제 부 이하니 벤 이하니 벤 얍든 빌 소주 대일 저는 이중엔 없어요 벤 온예나를 알았은다 벤 욕음 저는 애터미 창업하고 3년 후에 시작했거든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보다 여기 멋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온암 하리카인산요 그러다 다 못생겼어 헵시 질킨 약간 시클로다 요 강의도 잘 못해요 왜 킴 새 이 고무시며 야니 우리 홈페이지 보면 강의 별로 없어 특히 온나를 밖은 아톰이 웹세스 낸 온나를 데려스 블라미어로스 비디오 블라미어로스 자 제가 증거를 또한 내가 이거를 보고 내 계보도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저입니다 왼쪽으로 쭉 보면 원투어슬 리프 한 열 몇 명이 다 죽었어요 왜 쏠다 박은 야클라시 온키시 월드 헵시 온키시 월드 딱 한 사람 살아남은 게 이해정입니다 빌탄에 지금 한우스 액티브 오 해정리 임페리얼 마스터 또 계속 죽었어 쏠다 헵시 월드 살아남은 사람 보니까 권영식 로얼마스터 왜 오르다 빌키시 해누스 액티브 오 지금 로얼마스터 또 다 죽고 헵시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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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은 사람이 김광열 임페리얼 지금 칼란 임페리얼 마스터 김광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제 딸이에요 샤론 오즈마스터인데 딸 우리 딸은 제가 마흔살 넘으면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즈마 센 그렇게 하신다 쏜다 이세바실라 온 가족이 다 다 당겨면 어떡하냐 너라도 좀 가정을 지켜라 그랬더니 사위가 나와서야 지금 사위가 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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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즈마 아프며 자 그리고 또 쪼르륵 다 죽었죠 쏜다 헵시 월드 살아남은 사람이 김성진 크라운 아니 헤네서 올면 이상 난 크라운 마스터 또 쪼르륵 죽었어 헵시 월드 쏜다 조칠수로 크라운이 살아있어 쏜다 크라운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불다 비즈 네이 웨레네빌리스 저는 17명 중에 11명이 살아남은 이유를 알아요 벤 오세베비 빌리오름 온 예디키시덴 네덴 온 빌리키시 할라 악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온날 이 인산홀드 예테네 글리 인산홀드 이친 내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스 엣드 메디 이치 오케이 안나드는거 저는 요새 이거를 보고 확 진짜 떨려요 벤 부귄내리데 분후교류도 주자만 촉샷 시리어로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을 다 내가 등록시켰거든 왜? 죽은 사람들도 내가 등록시켰다고 군나르 헵시 벤 온 나르 바샤라의 교투리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다 크라운 이상 됐을 텐데 벤 온 나르 을메에렉 신디 액티피스의 헵시 크라운 야 다 바샤르로 올란 인산홀드 아 이쪽은 이제 내 옆에 우측에 김현숙 임페리얼 엄상용 로얄 주진왕 크라운 벤님 소울 콜롬드 하긴 있었나 사라만 있으면 돼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톰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은 뭘까요? 아톰이 시대에 바샤르로 올라빌매 이친 엔 아니 엔 이 에테네이네이들 에테미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여론 모두가 성공 못하는 기적입니다 아톰이 갈리텔리에 이르는 우익을 이앗트나 사트 이친 부르다 바샤르로 올미울산스 오 무지제들 자 우리가 100개 나라에 나갈 예정이니까 비스 유즈 율케에 아니 아차작 주읍에 터키는 굉장히 빨리 오픈합니다 터키는 굉장히 빨리 오픈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마시고 로얼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되기를 바라면서 로얼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り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